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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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ücke 아 와 감사합니다 ok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잘 바랐다 hears Ŵ 우리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와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또 이렇게 엔딩 엔딩무대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엔딩극장에 잘해서 이렇게 이거를 네 그래요. 날도 덥고 날씨가 조금 애매한데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일단 멤버 소개 한번 하고 다음 골을 넣어갈까요? 바로 댄스 월 한테 아니면 조금 더 소통을 할까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그렇죠. 우리가 포토타임이죠. 포토타임을 하기 전에 멤버 소개 먼저 하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의 리더 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멤버 시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K였다가 오는 효경이. 앞으로 그냥 효경으로 살기로 했어요. 애플 멤버 현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플 막내 하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하니의 달라는 점 혹시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 역시. 머리 색깔이 원래 갈색이었나요? 갱간색이었나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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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는 척해서 들켜봅니다. 아는 척하다가 들켰네요. 여기 분홍색인가요? 그거? 분홍색으로. 네. 그런 느낌.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멤버 소개 다 했으니까 포토타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개인부터 할까요? 아니면 전체부터 할까요? 개인부터 한 명씩 모일까요? 네. 개인부터 먼저 하고 오케이. 포즈 잡아주세요. 오주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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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빨리 드세요 빨리. 경몺. 사무엉. 터븗. 네 이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 네 아 제가 스태프예요? 이거 좀 잡아줄게요. 거의 리더 지우 포토타임 갈게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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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맥시해요. 너무 예뻐요. 영혼이라고 하면 돼요? 오우 너무 예뻐요. 오박밥 기다려봐 오우 너무 예뻐와 너무 예뻐와 어 내꺼에요 너무 이쁘다 오우 너무 이뻐요 네 다음 외투다운 아우 오우 어우 뭔가 생겼어요 오우 저 어떻게 하면 저 표상을 받을 수 있어? 할 게 없어요, 왼쪽으로. 뭐 하는 것도 있으신가요? 한 번은 왼쪽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왼쪽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렬하고 계셔가지고 가봐. 아, 아깝습니다. 안 뒤로 갔을까? 아, 아. 네, 다음. 저인가요? 하니 하니, 꼬꼬꼬. 우리 오늘 삐꼬머리로 새로 담당한 우리 막내 하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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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시그레이트 포즈 오늘도 가나요? 하니 하니 hannoitty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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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ieren 아매장 네, K에서 설명으로 저거 긴. 랜설명 여러분 올려주실 때, 손명이라고 올려주시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아옹! 이제 케일하고 올리면 안 본대요 네 오른쪽 앞으로요 앞으로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거죠? 아니요 아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아쉽네요 네 마지막 네 좋습니다 어 역시 발랄 우리 하니를 조금 이길만한 발랄 멤버가 하나 떠있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왜 들어오신거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두 번째 무대를 볼텐데요 어 네 어 저번에 이제 좀 많이 보셨을거에요 그래도 의상이 다르니까 예쁘게 또 깜찍하게 찍어주세요 박수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우 여기가 좀 반응이 좋아요 반응 아픈다 여기가 너무 좌우고 널 던지않아 난 두껍게 보석에 만나 곁에 누워줄게 내 길을 건지않은 너의 보석이가 좋아 더 크게 말해줘 내가 있는 벽에서 그 말이 들리지 않잖아 오늘 내 곁에 없어도 더 느낄 수 있게 사랑을 다 놓아줘 정말 행복이 낫던데 이 소화의 술이 불리어질 때 우리의 맘을 해보기가 내 목소리를 잃게 해 에이 에이 너 신선이 받았다 너만 왔더니 만났을 때 니 익숙해진 향기가 계속 퍼진네 내 운명으로 퍼진네 이번엔 시간에 더 없는 맘 널 많이 채울 수 있어 내 운명으로 퍼진네 널 많이 채울 수 있어 널 어쩜 짓게 널 할 수 있다면 널 잘 وال지 널 통화 중 널 다운 내 눈을 널 통화 중 널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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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슬픈 터지는 애기의 눈빛이니깐 내 눈빛이 잊어지네 내 얼굴이 예뻐지네 아쉽게도 이렇게 또 얼마 남지 않은 무대 네 너무 아쉽지 않아요? 어디 쓰실거에요? 빨리 여러분 체온 혹시 좋아하시나요 노래? 네 들어가세요 이 노래가 많은 댄스팀들이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거 추천 우리 시연언니가 시연씨가 빽빽한 노래를 하나 이렇게 또 저희가 연습할 수 있게 의견을 내서 예쁜 영상도 남길 수 있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희귀해서 그런가 이 노래가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일단 저희가 마지막 무대 하나만 남겨놓고 있죠 네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늘 조금 소환 한 번쯤 말씀드릴까요?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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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답니다 실패요 네 제가 대신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있을 저희 공연에도 많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이 보면은 또 얼굴도 익히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또 마지막을 할까요 바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파도 돼요 네 마지막 제일 세시한 무대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конф니당 박수 tin 박수 넌 애쌌 잡더만 square 잡더만 square 출발 시나마 나의 위조 와래 내 욕조 굴지 날고 너 나의 위조 와라 내가 잘 지키지 날고 너 내가 처음만 동려 너는 몸에 나 너의 동불러 너의 위아래 위 위하면 저쪽 위아래 흔들리는 날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다시 함께 내게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I'm your soul, I'm your soul, I'm your soul, I'm your soul 내 꾸덕이 내가 내가 왔을 때면 저도 나도 필요해, 필요해 내 안 되신 나도 세계 필요해 더 깨지마, 나도 내 역할지마 저 위, 아들 미, 아들 미, 아들 미 이전 저 위, 아들 미지마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최하단의 맘을 보여줘 Why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V.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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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감사합니다. 잠깐.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